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밴들 카페테리아로 갈게요 뒤집게 주는 거 오 나이스 제가 뽑은 걸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이번 시즌에서 제일 재밌는 덱이 하나가 있는데 진짜 웃음별 덱인데 가렌 헬스는 덱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렌 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판도라 하나 가지고 일단은 전쟁기계 상징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기계를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치고 이거 전쟁기계 하나 더 올려주겠습니다 워윅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바라기를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바라기 하나 일단 넣어주고요 지금 제 조합이 되게 세가지고 아마 심지어 녹서스로 그거라서 이기면 이길수록 점점 더 세지는 거라서 이거 잘하면 5연승하고 돌고북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구인수랑 피바라기가 일단 필수템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인수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바라기까지 야 판도라를 굴리지를 못하겠어 너무 잘 떠가지고 아이템이 아무튼 피바라기랑 구인수가 필수템입니다 이거 두 개는 일단 무조건 만들어주셔야 되고 이제 저는 만들 게 없어요 이제 저는 벨트랑 BF소드만 보면 됩니다 지크만 보면 돼요 한마디로 어? 아군이 처치관역이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10초 동안 CC기 면역 이거 좋은데? 여기가 다리우스랑 세트를 좀 뺏어갔네 근데 뭐 상관없고 대격변으로 먹은 애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간에 저는 저거 7렙 가서 좀 약간 유닛을 좀 찾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8렙까지 그냥 가버릴까? 지금 조합이 괜찮아가지고 7렙 무시하고 8렙 가도 될 것 같은데 원래는 7렙 조합이라서 아트록스를 근데 어차피 찾으려면은 8레벨 가야 되긴 하거든요 아트록스가 이제 전쟁기계라서 아트록스 없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음 지크 하나 나왔고요 좋아요 구인수랑 피바라기만 만들고 나면은 그냥 계속 지크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크만 무지성으로다가 계속 그냥 지크만 만들면 됩니다 음 가렌 나왔어요 좋아요 나소스도 나왔네 야 이거 6 그거 하면 되잖아 지금 일단은 6전쟁기계 받아주고 8레벨 가자 그냥 8레벨 가서 리로일 치자 아트록스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덱파워가 많이 차이 나가지고 아 휴엔 인제 붙었는데 어 늦었어 너는 진작에 붙었어야지 이 자식아 쌍지크 좋아요 구인수 피바라기랑 대마시아 받읍시다 전쟁기계 줘가지고 6전쟁기계 받아주면서 3대마시아로 찬란한 템까지 그러니까 가렌한테 피바라기랑 구인수를 주는 거는 찬란한 템 받으려고 대마시아로 찬란한 템을 받기 위해서 한 칸만 딱 비워놓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그 대마시아로 주는 찬란한 아이템이 뭐가 나와도 괜찮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약간 그 유닛에 맞는 템을 주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찬란한 템 뭘 뽑아와도 그래서 피바라기랑 구인수만 줘도 좋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가렌 덱 이게 가는 이유가 얘가 스킬이 공속비례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메초 이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메초 저거 그리고 얘가 회전해서 때릴 때마다 한 팅마다 이게 구인수 스택이 계속 쌓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지금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계속 선순환의 반복 존중기기 유닛이 10% 더 많은 피해 리핀다고? 반피 이하면은 30% 더 많은 피해? 이거 가자 그냥 더 많은 피해를 리필 봅시다 한 번 어떻게 되나 어 세트 나이스 좋아요 저 8렙 가서 리롤 칠게요 그냥 8렙 리롤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거 구인수를 줘가지고 지크까지 해가지고 딱 이제 공속을 늘려주면은 이제 가렌이 미쳐 날뛴다 그런 메커니즘의 덱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굉장히 골때리죠 메커니즘이 아직 일성이라서 얘가 약간 의문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가렌이 그래가지고 조금 연승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게 지금인가? 어 야야 아이고 죽었네 근데 이겼어요 그래도 이겼으면 됐어 그렇지 아니 나서스가 이송이 사코 이송이 왜 붙냐? 가렌이 한 마린데 아니 이 게임 확률이 이상해 아니 나서스가 왜 이송이 붙어? 가렌 한 마리 있는데 다리우스 얘는 1스테이지 나왔는데도 한 마린데 진짜 이상한 게임이라니까 여기 오 사성 투타 됐구나 오 투타가 사성이 됐네 벌써 응 가렌이 갈아버릴 거야 아 근데 나 이거 질 수도 있어요 1성이라서 아직 응 앉어 어 어 야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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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어 육전쟁 기계가 이제 그 체력이 낮아질수록 더 적은 피해를 받으면서 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피해까지 입혀 그러니까 나는 더 적은 피해를 받는데 상대한텐 피해를 입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처치에 관여를 하면은 또 이제 모든 해로운 효과가 제거가 되고 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너무 좋게 먹었어 증강체도 좋고 배마시아 얘로 받을 거거든요 얘한테 전쟁 기계 주고 쓸 겁니다 8레벨 되긴 했는데 늘 게 없나? 일단 자운 하나 받자 잠깐만 가렌이 안 뜨는데? 아 곤란한데 이러면은 가렌이 아예 안 뜨네요 벨트 벨트 하나 있긴 한데 이거 벨트 일단은 그러면은 음 워익한테 주고 워익이랑 다리우스로 버프를 넣읍시다 가렌한테 벨트 이거 하나 또 킵해놓을까? EF소드만 찾으면 되게 벨트 그냥 벨트 나온 것들 다 킵해놓읍시다 그냥 여긴 또 이겼네 메초 8.8번 회전을 해 개웃기네 가렌 어 가렌 페어 나이스 아니 가렌이 이송이 붙어야 돼 일단 BF소드 두 개 딱 하면 되겠다 아 맞다 다리우스도 지금 일성이지 그게 안 붙은 편이네요 이번 판이 좀 나서스 이거 삼성 붙는 거 아니냐? 왠지 느낌이 얘 얘 쎄한데 이번 판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 게임은 근데 아 이거 워익은 안 볼 거고 삼성 느낌이란 게 있는데 아까 가렌 한 마리 뜰 때 어 나서스 이성 붙은 거 보고 좀 약간 감이 왔었어 사실 7레벨에 가렌 한 마리 있었는데 나서스 이성 이성 붙었잖아요 가렌 오우 잘 안 뜨더니 또 이제 갑자기 또 잘 뜨네 좋아요 아까 여기한테 졌었죠? 카이사한테 여기도 구인수 있어가지고 아유 아트록스도 있네 여기 아트록스 뺏어갔네 너는 안 되겠다 넌 좀 맞아야겠다 아트록스를 뺏어가? 안 되겠다 너는 자 이거 가렌 이제 이성 붙어가지고 안 죽을 듯요 태블망 치감이 있긴 한데 그런 거 뭐 씹어 그냥 아 근데 칼리스타 이거 그만 꼽아라 아프다 이제 좀 그렇지 칼리스타 터뜨리기 전에 창 뽑기 전에 잡았고 가렌 응 죽었어 너 그렇지 야씨 개빠른 거 봐 어지럽겠다 야 아유 이게 아트록스로 나왔어야 됐는데 그쵸 어어 그렇지 그렇지 7 전쟁기계로 끝내도록 합시다 끝났어요 이게 제 조합의 끝입니다 일단 어 바론 있구나 뭐야 아아 바론이 아니네 전령이네 바론 나온 줄 알았다 카이살에 가는 애들이 되게 많네 근데 어쩔 건데 전령이 다짐육이 되어버렸는데요 가렌한테 갈려가지고 다짐육 들어가시고요 죽었죠 들어가시고요 어 다리우스 드디어 붙었네 와 진짜 늦게 붙었다 아니 진작에 나오지 갑자기 또 쏟아지네 진짜 미치겠어 이 게임 어이가 없네 그냥 가렌 삼성 못 뛰고 끝나는 거 아니냐 나는 삼코 삼성이 붙질 않아 근데 제가 원래 7레벨에서 이거 보시면은 전쟁기계가 하나가 오버가 됐잖아요 원래는 7레벨에서 그냥 6전쟁기계로 끝내고 가렌 삼성을 봐도 괜찮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원래는 상징이 없다는 가정하에 8레벨에 와야 왜냐하면은 자르반한테 지금 전쟁기계 상징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8레벨에 와야 되는 거고 원래는 원래 아 지크 끝났다 와 와우 바로 끝났네 원래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8레벨까지 오는 게 아 나서스 8가 그냥 나서스 삼성 안 뜰 것 같은데 아무튼 저거 지크 5개라서 시작하자마자 가렌 공속 거의 2.0대거든요 6지크였으면은 2.0으로 스타트하겠다 거의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벌써 그냥 벌써 회전 회올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음 카이사 죽었어 어 어 가렌 돌면 지크를 나서스 줄까요? 지크를 나서스 주고 쓸까 그냥 또 더 굴리자 그냥 이것도 아 쉽지 않네 아 가렌 팔았어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아 니가 안 떠가지고 아무튼 니 잘못이야 가렌 가렌 아 진짜 너가 너무 안 떠가지고 내가 어 팔아버렸잖아 실수로 너가 잘 떴으면 팔았겠냐고 너 이미 삼성이었을 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졌는데요 잠깐만요 어 어라 야야야 잠깐만 어 아니 여기 왜 쎄졌냐? 왜 쎄진 거야 여기 잠깐만 어? 자르반한테 침장 주고 여기 한 번만 이기면 죽거든요 왜 졌을까요? 자르반 시식이 그렇지 박아주고 그렇지 아니 이길 거 같은데 여기 결국에 얘가 가렌이 메인 캐리인데 얘가 지금 일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졌 던 거 같아요 그렇지 아 이겼다 그래도 배치 차이로 이겼죠 들어가시고 여기 한 번 이기면 끝이잖아 오케이 아 이거 아트록스 안 띄워 얘 뭐 노템 저 아트록스 띄워서 뭐해 나 가렌 띄울 거야 아 됐다 야 삼성 띄웠다 그래도 오케이 이러면 저스트 해프닝 아 뭐야 찬란한 템 얘한테 들어가고 있었어? 아 찬란한 템이 쟤한테 들어가고 있었구나 왜냐하면은 똑같은 이성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줬나 보다 찬란한 템이 빠져가지고 줬나 보다 아 이제야 이제 어? 그게 해결이 되네 미스테리가 이제야 풀리네 끝났죠?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되게 약간 웃음벨 덱인데 실제로 성능조차 좋습니다 성능 또한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천하는 덱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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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